중국 청두의 자이언트 팬더 번식 연구센터에서 팬더검이 대나무를 먹고 있습니다. 팬더검은 한가로이 식사를 하고 있지만 이후 태풍마을에는 대만을 지나서 중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위성영상입니다. 현재 이호태풍마을에는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2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성영상으로 봐도 필리핀에 이제는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전선은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주변 베링에 근처까지 멀리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발표된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중국 바렘항과 산동반도 주변에 FOGW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개의 경고 표시로써 서해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일본 동북지역 먼 바다에 머물던 고기압은 중국 동북삼성에 있던 기압골에 의해서 밀려나고 캄첩카반도와 베링에 근처까지 이동한 장마전선 근처까지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압골은 오늘 오전 일기도를 보면 중국 만주지역에서 러시아 연해주지역까지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지본부터 한반도의 남쪽에 걸쳐서 전선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는 한반도 북쪽의 중국 만주지역의 기압골과 중국 상하이 주변의 전선이 함께 한국으로 들이닥치면서 북쪽과 서쪽에서 양면 공격을 받게 되면서 27일 토요일부터 31일 수요일 오전까지 한국에는 흐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연휴 기간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2호 태풍 마을으로 인하여도 괌과 필리핀 그리고 대만 등의 국가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최근에 날씨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계속 보겠습니다. 일기도 밑을 보면 925헥토파스칼의 2호 태풍 마을으로가 보이며 여전히 TW 즉 타이픈 원행의 의미로 24시간 이내에 최대 풍속이 풍력계급 12가 예상된다는 표시입니다. 이 강력한 세력의 태풍이 어디로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을지를 윈드의 유럽과 미국 기상청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5월 29일 오후부터 필리핀 북쪽 루선섬이 피해를 받으면서 이 2호 태풍은 필리핀 루선섬을 스쳐 지나가고 있으며 6월 1일 목요일이 되면 필리핀은 완전히 2호 태풍 마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6월 1일 대만이 위험 반원에 들어가면서 대만 전역에 비가 내리고 2호 태풍 마을은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하면서 오키나와의 엄청난 폭우를 쏟아 부으면서 일본 열도를 향하게 되고 6월 4일부터는 오키나와 역시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며 6월 5일에는 2호 태풍 마을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일본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상청의 예측은 어떠할까요?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5월 30일 화요일부터 2호 태풍 마을의 간접 영향권 위험 반원에 필리핀 북부와 대만이 포함되면서 필리핀 북부와 대만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5월 31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 내면서 2호 태풍이 오키나와에 상륙을 하게 되고 6월 3일에서 4일 사이에 2호 태풍 마을은 대만에 상륙을 하여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6월 5일 월요일에 2호 태풍 마을은 대만에서 거의 소멸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부터는 저의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호 태풍 마을은 미국 기상청의 예측대로 6월 5일 월요일에 대만에서 열대 저압부로 소멸되었다가 다시 재발달하여 북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face 10 перед垃 как trip department 산업용 선방전 100alf 5일 월요일 80L 205 206 307 31 21 30 아멘